요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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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를 파는거야 땅에서? 응 토마토는 나무에서 자라는건데? 나무 있대 여기 토마토는 나무에서 따는건데? 파는게 아니고? 따는거야 어 이제 따는거야? 요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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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 나무는 소용 없겠는데? 필요 없겠는데? 아빠 줄래? 뭐? 이거 뭐? 뭐? 나무 어 나무 뭐하려고? 이거? 응 이 나무 뭐 봐봐? 감자를 캐 감자 감자는 땅에서 캐는거니까 감자 캐 봐 응 그럼 봐 응 감자 요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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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감자 파다가 이제 요리해봐 요리 감자 캤으면 요리 뭐에요? 뭐에요? 감자튀김 만들어? 응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네 물 씻으시기 먹아봐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다임매워 얼마야? 아 백 셰컬 백 셰컬 백 셰컬 백 셰컬 이 3첼 갑자기 묻어iao 160 계속 파주세요 다 있어요? 다 있어요?